신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검찰개혁 시즌2인가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재앙의 연속입니다. 서교리 형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여당법사위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사고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 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법치를 다시 회복시킬 장관 후보자여야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원칙이고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정의 편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증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령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정의부 영어로 디파트 오브 저스티스가 아니라 정의와 상반되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부로 점철하시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오로지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혈안이 되고 동부구치소에서 수많은 수감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추미애로도 부족하십니까?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 그리고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되던 검찰개혁 시즌2입니까? 네. 이게가 논평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장 후보 논평 읽겠습니다. 온마이크 요청이 있어서 아까 보낸 자료를 다시 읽겠습니다. 야당 추천권을 원천박탈하고 지명한 공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 되고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 마저 번천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공수장 후보 추천이 강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임무를 공수처장에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내사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 기소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라 함은 무릇 상호균제와 견제와 균형이 기본 아닙니까? 조만간 월성 1호기 경계성 조작 감사방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빼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무찌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여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취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 우리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전의 배판 논평 또 마이크 요청 따라 읽겠습니다. 코로나 겨울을 끝내고 백신의 봄을 앞당기는 초당적 노력을 함께합시다. 그 시작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입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백신 확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리셋룡 싱가포르 총리 같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진작부터 해온 일을 지금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백신의 중요성은 국내 전문가들도 올해 초부터 제기했지만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부는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백신 부작용을 관찰할 기회와 여유가 생겼다. 생산국부터 먼저 접종,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세상 물정모르는 공헌만 해대었습니다. 자화자창과 오판 속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접종 시기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겨울, 혹한의 생계를 위협받고 자유를 질식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백신입니다. 자칫 해외 출장과 여행도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못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은 희망이고 백신은 경제이고 백신은 민생입니다. 모더나가 한국 정부와 백신을 잠재적으로 포텐셜히 공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한국 정부와의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노력 청와대뿐 아니라 여야가 모두 초당적으로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된다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백신 확보의 접종과 백신 확보와 접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모더나가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도 약속도 보장도 아니라고 이렇게 비켜놔듯이 개별 제약회사의 협상은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대로 우리 정부와 여야가 주요 우방국 주요 동맹국과 백신 수합으로 백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통화 수합으로 동맹국 우방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 가치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꿔 주겠다는 동맹국 우방국 약속 덕분에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우리나라로서는 국민 인구 수보다 몇 배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한 동맹국 우방국의 백신 일부라도 먼저 나눠받고 차후 우리가 확보할 백신을 그만큼 돌려주면 됩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면 통화 수합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진작에 백신 확보에 노력했다면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접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음동설안에 절규하는 소상공인들 집합금지업종 시장상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겨울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은 백신의 봄 국민의 봄을 기다리는데 그 백신의 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국회의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으로 정확한 코로나 백신 구매 상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들에게 함께 알리고 미정유의 국난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여당도 더 이상 정부를 두둔만 하지 말고 120분 긴급 현안 질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10분씩 질문하면 여당 원수가 훨씬 더 많을 텐데 무엇이 어렵고 두려워 긴급 현안 질문 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하십니까? 단 120분입니다. 120분 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여야 모두가 국민들에게 함께 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1 latensity protectinglast钱 300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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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분 100분 100hur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